안녕하세요. 파충류 부부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저희가 키우고 있는 비어디 드래곤 먼지입니다. 오늘 타조를 소개시켜줄 거예요. 오늘의 소개팅 남을 소개한다. 이름 먼지. 다이삼세. 영애경험 목숨. 이에 맞서는 오늘의 소개팅야를 소개한다. 이름 고스미. 라이. 태어난 지 한 달 된 모델 깨우치는 기럭지와 바다 같은 눈망을. 저기 혹시 먼지 씨? 안녕하세요. 아 젠장. 자 눈 맞춤 시간이 있겠습니다. 자 마주 보세요. 어색한 사이를 이렇게 풀어야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왜 외면해 둘 다. 희들어. 또치에게 간식을 주려는데 또치가 관심을 보입니다. 이 녀석들. 먼지가 좀 먹으려고 하면 입도 못 대게 합니다. 순둥이 먼지가 화가 났습니다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. 숙이 후련했냐. 숙이 후련했냐. 또치가 다가옵니다. 야. 야. 날 때릴 거야. 해봐. 해보라고. 또치가 덩치 좋은 친구를 불러왔습니다. 엄마야. 네가 내 동생 건드렸냐. 때릴 거야. 때릴 거야. 때릴 거야. 때릴 거야. 어떡할 거야. 날 때릴 거야. 때릴 거야. 때릴 거야. 때릴 거야. 쫄아서. 쫄아. 숨어있어. 먼지. 먼지는 먼지꾸덕이에 들어갔습니다. 먼지야. 왜 거기 있어. 먼지야. 비룸 내 건데. 다 죽어. 다 먹었어. 상처받은 먼지를 달래줍니다. 아프라. 아프라. 먼지. 아프라. 아프라. 배고파서 그래? 응? 먼지는 금세 평화를 되찾았습니다. 제가 아는 귀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. 나 구독할 거야? 응. 구독할 거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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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